일본어 준장 일본어 안녕하세요. 준장 일본어 한마디입니다. ではあるまいし 은 아닐테고, 도 아닌데 이젠 어린애도 아닌데 보통형을 이용한 표현입니다. 대, 아루, 는, 이다,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많이 를 붙인 것인데 그 의미는 그 아닐 것이다 라는 예스러운 표현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대, 아루, 마이 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의미는 가 아닐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종지형에 c 를 붙일 수가 있는데 그 의미는 하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조합하여 대, 아루, 마이 c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은 아닐테고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대와 아루, 마이 c 는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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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미가 그 의미는 그 의미는 그 의미는 그 의미는 그 의미는 그 의미는 그 의미에서 더 의미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일도 아닌데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人のことではあるまいし真面目に考えなさい 남의 일도 아닌데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人のことではあるまいし真面目に考えなさい 남의 일도 아닌데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子供ではあるまいしわからないはずないよ 어린애도 아닐 테고 모를 리가 없지 子供ではあるまいしわからないはずないよ 어린애도 아닐 테고 모를 리가 없지 子供ではあるまいしわからないはずないよ 어린애도 아닐 테고 모를 리가 없지 それ以上飲むな 酒が親のあだでもあるまいし 더 이상 마시지만 술이 부모의 원수도 아닌데 それ以上飲むな 酒が親のあだでもあるまいし 더 이상 마시지만 술이 부모의 원수도 아닌데 それ以上飲むな 酒が親のあだでもあるまいし 더 이상 마시지만 술이 부모의 원수도 아닌데 子供じゃあるまいし どうしてそんなに排車を怖がるんですか 어린애도 아니고 왜 그렇게 치과 의사를 무서워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